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x7 Chilling 이에요. What's good? I'm 24x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ing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ck 24x7 Chilling. And I'm making a lot of fun. 이렇게 여유있고, 안정되고, 힘을 뺀 음악이 잘 어울리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녹화 시간 기준으로 어제, 어제 디드웨이의 새로운 음악이 올라왔죠. Pure Things라고. 이게 릴릭 비디오가 올라왔는데, 이거 너무 좋아. 요즘 디드웨이 음악들이 신선한 게 많아요.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디드웨이의 목소리나 캐릭터나 이런 느낌들이 좀 여유있고 편안한 분위기에 약간 칠한 바이브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만들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막 다른 래퍼들처럼 막 힘줘서 막 강력하게 어브레시브하게 랩하는 그런 것보다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들? 예,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같이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오히려 이런 음악들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더 치유하는 음악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디드웨이의 Pure Things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 와이프 되시는 분 있죠? 테포 프랩? 그분 음악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티저보니까. 어우,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내뿜고 계시던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곡부터 듣고요. 야, 오케이. 렛츠 게렌 투이. 사진 보세요. 딱 퇴근길이야. 저녁노울지는. 딱 그때를 위한 음악이에요. 렛츠 게렌 투이. R&B 바이브로 갖고 왔네. 렛츠 게렌 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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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를 좀 더 BPM을 느리게 해서 어쿠스틱 버전으로 리믹스를 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진짜로. 깜 투이. 렛츠 게렌 투이. 렛츠 게렌 투이. 렛츠 게렌 투이. 사랑 생각나고 whole Veon 대zahl. Big key record. 얼마나 좋아요 이게. 힘을 빼니까 더 잘 어울리는 음악이 나오잖아. 음악이 달콤하다. 이제 생각해보니까 발렌타인데이를 위한 러브송이었네. 그쵸? 음. 이런 음악 자주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잘 어울려요. 다른 래퍼들이 했으면 잘 안 어울렸을지도 몰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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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raordinaire. 좋아요 이런 거지 이런 거 같아 나는 이런 거 같아 디베이의 음악은 이런 느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약간 이거는 옛날 넬리 바이브도 느껴지는 것 같아 넬리가 클래시컬한 랩을 하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넬리는 노래나 싱잉 랩을 해야 더 잘 어울리는 아티스트가 된 거예요 약간 디베이도 그렇게 뭐 클래시컬한 랩을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힘을 빼고 싱잉 랩을 좀 부드러운 싱잉 랩 있죠 이런 거를 해도 진짜 잘 어울리고 멋있을 것 같아 확실히 작년에 제가 이렇게 음악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왔던 디베이의 느낌과 올해는 많이 달라요 약간 힘을 뺀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힘을 빼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 이런 거 이런 게 잘 어울리는 아티스트가 있다니까요 좋습니다 곡도 발렌타인데인데 또 발렌타인데이를 위한 크메라 힙합 러브송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미롭고 좋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x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